좌우로 이동하며 손 앞으로 위로 움직여 볼게요 좌우로 스텝하며 팔을 앞으로 위로 움직여 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신나게 움직여 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팔 동작 크게 따라해 주세요 사이드 탭하며 한 팔씩 위로 펀치 해 볼게요 힘있게 팔 펀치 하며 사이드 탭해 주세요 펀치 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 옆으로 확실하게 뻗으며 펀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 숙이며 무릎 터치하고 일어나 머리 위로 손 모아 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무릎 살짝 구부려 터치해 주세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팔을 최대한 멀리 뻗어 큰 원을 그리며 동작 이어갈게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 올라가면 안 돼요 무릎 구부리며 엉덩이를 뒤로 빈 상태에서 손을 돌리며 좌우로 두 번씩 이동해 볼게요 손을 계속해서 돌리며 좌우로 이동해 주세요 목을 길게 세우고 날개뼈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팔을 돌려주세요 목을 길게 세우고 날개뼈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팔을 돌려 볼게요 팔 돌리며 엉덩이 뒤로 밀고 힙 자극까지 느껴주세요 무릎 접어들며 두 손 잡아 허벅지 옆으로 보내주세요 무릎 높게 들면 허벅지 옆으로 손 보내주세요 무릎 높게 들면 허벅지 옆으로 손 보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함께 무릎 들어주세요 Heavenly Father She's been released my name Have a good day I've been free to see A monument Of record I will not Let you Slip through these scenes A monument 반대쪽 할게요. 무릎 높게 들며 허벅지 옆으로 손 보내주세요. 무릎 높게 들며 허벅지 옆으로 손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함께 무릎 들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높게 들며 다리 아래로 손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 다리 아래로 손 모아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게 들어볼게요. 팔도 크게 움직이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리 넓게 열어 바운스하며 두 손 모았다가 뒤꿈치 들어 팔꿈치 모아볼게요. 바운스할 때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두 손을 모았다가 업하며 팔꿈치 모아주세요. 중심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복부의 긴장 유지하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볼게요.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며 팔을 옆으로 위로 뻗어주세요. 엉덩이를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팔을 뻗어볼게요. 엉덩이를 밀 때 손도 같이 뻗으면 리듬 타기 편하실 거예요. 신나게 리듬 타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반대쪽 해볼게요.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며 팔을 옆으로 위로 뻗어주세요.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며 팔을 옆으로 위로 뻗어주세요. 손을 뻗을 때 엉덩이도 같이 밀어주며 동작 이어가 볼게요. 엉덩이 좌우로 움직이며 팔을 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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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잡아 머리 위로 올리며 좌우로 탭해볼게요. 팔을 힘있게 움직이며 좌우로 탭해주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지방이 더 잘 타요. 속도가 빠를수록 지방이 더욱 잘 타요. 속도를 높여가며 따라해보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지방이 더 잘 타요. 좌우로 다리 가볍게 이동하며 펀치해볼게요. 좌우로 다리 가볍게 이동하며 펀치해주세요.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뒷꿈치를 살짝 들고 이동해볼게요. 뒷꿈치를 들면 복부 힘이 더욱 들어가는게 느껴지실거에요. 복부에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잡음을 줄게 쇼핑 칭찬스 5시 아이스크림 숨을 통해 교체해 주시기 위해 당겨 해요. 뚜껑을 줄게 쇼핑 칭찬스 5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제 퇴핑 칭찬스 5시 아이스크림 도움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왠지? 손잡음이 이어진다. 트위스트 3번 할게요. 마지막은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자극 느끼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다리 들 때 무릎이 정면을 보도록 유지하고 옆구리 힘으로 들어주세요. 행복한 줄로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 사랑 표현 못한 번어리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떡해 honestly cause 1, 2, 3 중요한 건 you and me 내 곁에 많이 땀면 baby can't you see 엉덩이 뒤로 밀면서 무릎을 펼쳐서 살짝 구부려 상체 숙였다가 일어나며 두 손 V자 만들어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구부렸다가 힘있게 V자로 만들어주세요. 상체 곱게 펴고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어 흡자극에 집중해볼게요. 복부 긴장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잡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모르겠잖아 어렵지 않아 무슨 생각한지도 정말 진심인지도 guess like I've never guessed before 나 좋아하는 건 맞아 친구들이 다들 바보래 사랑 표현 못한 번어리 두 손 앞으로 뻗어 무릎 살짝 구부리고 한 다리씩 뒤로 킥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다리 뒤로 킥해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한 다리씩 뒤로 차볼게요. 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차며 따라해주세요. 발사 나는 무릎을 향해 no gonna be all right 손이 나도 잡을까 품에 안겨 볼까 whatever you're loving way I know it's gonna be alright 빠르게 걸으며 준비할게요. 중심 이동하면서 사선 위로 펀치해주세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복부긴장 틀리지 않게 단단하게 힘주고 호흡 내쉬면서 펀치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뒤로 한 다리씩 탭하며 팔도 뒤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 아래로 내리고 복부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옆으로 2번, 위로 2번 뻗으며 다리 좌우로 탭해주세요. 탭할 때 호흡 내쉴게요. 손을 힘있게 뻗으며 지방 태워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더 빠르게 따라할게요. hands-to title, up to 1, dabei 좌우로 탭할게요. 이동해서 젊은 AuswArrije 꼬 prices lot-sand the перевод을 내 які birl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비를 사선 위로 탭하며 손으로 X자 그려주세요. 손 내릴 때 호흡 내쉴게요. 좌우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동작 크게 따라 해주세요. 쉬운 동작 같지만 숨도 차고 힘드실 거예요. 호흡과 함께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펀치해볼게요. 복싱 선수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좌우로 펀치해주세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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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무릎 접어들어 터치해볼게요. 반대손으로 무릎 터치하며 좌우 번갈아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 터치할 때 복부 힘으로 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팔꿈치 당면 다리에서 다리 잡으면 다리 짧은 뒤쪽으로 다리에 반복을 당겨요. 다리 찰 때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 차 볼게요. 힘있게 다리를 잘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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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반복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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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반복해볼게요.